자 먼저 읽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얘는 어떤 소리날까 브라인크 브라인크 브라인크다 드링크 드링크 드링크라네 드링크 도은이 아직 B하고 D하고 헷갈리지 네 니가 쓰기를 잘 안하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거야 집에서 쓰면서 연습했어 왜요? 쓰면서 연습했네요 쓰면서 연습했어 공책 찾았어 드링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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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왜 드링크 소리나는지 한번 볼까 왜냐면 D가 알 수 있어요 D는 자 갑자기 내는 소리 한번 보자 D는 D R은 R I가 내는 소리 정리해 봅시다 I는 세 가지 되겠죠 I E 그렇지 I E 어 여기서는 무슨 소리됐어요 네? 여기서는 무슨 소리됐어요 I I 이랬죠 그 다음에 NK는 응 응 그래서 합치니까 뭐 얘도 없어지죠 드링크 드링크가 된거죠 드링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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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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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빨리 펄이 오케이 자 F가 내는소리는 R은 R R E E는 E 그럼 얘 없어질거 아냐 얘랑 같이 펄이 라고 말한대요 프리 펄이 펄이가 아니고 프리 프리 fr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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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동훈이 시원하게 맞춘 게 없는데 지금 어 그 다음 얘는 black 좋았어 black black player 어 아주 좋았어 좀 어렵지 얘는 k f 는 r a a 가 되는 소리 a 는 4가지 소리 내줘 선생님 얘기좀 하게 해줘 오우 그렇지 잘하네 a a a 어 여기서 뭐가 됐어요 그렇지 a 됐지 대표 소리 됐어요 이 두개가 대표 소리야 얘는 힘 빠진 소리 얜 내 이름을 불러누어 c 는 c 는 c 는 쓰나 큰데 여기선 크 그 다음에 t 는 t 는 t 는 t 는 자 여기에 a 여기에 a 가 힘 센 소리 됐지 네 그러면 얘는 힘 빠졌겠지 네 그러면 여기에 a 는 무슨 소리 되요 어 그렇지 어 l 은 l 어 그럼 합치면 뭐 될까 아 그렇지 랩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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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빗 랩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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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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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뭐가 될까 나 뭐라고 드라운 나 드라운 아 드론 알지 드론 그 드론이야 드라운 오우가 내는 소리 오우가 내는 소리 좀 해보자 선생님 말 좀 하자 네 가지 소리를 내주고 싶어 자 그래서 여기 두 개 대표 소리고 여기 힘 빠진 소리고 내 이름 불러줘 오우 대표 소리 오우 아 어 힘 빠진 소리 오우 오 아 어 오우 오 아 어 여기서 뭐 했어요 오와 오와 어 오와가 됐어 오우가 됐죠 오우 여기에 끝에 있는 소리 안 나는 이가 심심해서 놀러가서 이름 뭔지 물어봤죠 오 오우 계십니까 ao 오 w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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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론 오케이 다음 녀석 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 될까요 오우 bre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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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이 A가 A E 또는 A 소리 되었어요 여기서는 이 A가 뭐가 됐냐 이 A가 합쳐서 뭐가 됐던 A가 되어있어요 A bre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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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겠네요 어 O 할 때 break break 하니까 O의 쪼그라미가 없으니까 A 하고 A 앞에서 break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상금리 씨를 시작했어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은 뭐야 얘는 뭐가 될까 이 situation 아 여기 아이는 다 대표 소리 됐어 아 내 이름 불러줘 말고 대표 소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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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여기 둘 다 대표 소리라니까 대표 소리 그래 그러면 자 둘 다 대표 소리라니까 자 아이가 내는 소리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자꾸 도연이가 끼어드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기억이 안 되죠 얘가 대표 소리야 얘가 대표 소리 첫 번째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E O 제일 마지막 소리는 항상 힘 빠진 소리야 I E O 그럼 얘가 I야 E야 대표 소리라 했으니까 그럼 얘가 E I E O 얘가 내 이름을 불러줘 그 다음이 대표 소리 대표 소리가 한 개 있는 애도 있고 두 개 있는 애도 있고 마지막에 힘 빠진 소리 근데 선생님이 둘 다 대표 소리라 했어 그래 그러면 뭐 되겠어 브리티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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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합치면 브리티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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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얘는 연습해 온 거 맞아 응? 도대체 어떻게 연습한 거야 뭐라고? 그래요? 그래요? 이거는 안 외운 거하고 똑같아 노은아 뭐 하나는 그냥 영어 쉽게 읽는 게 없잖아 어? 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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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W가 무슨 소리 난데요 오 오 소리 난데요 오 소리 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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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 sight 업다 드라 드라 그리 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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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τ iego 그냥 얘가 이 소리나는거에요. 이 소리. 들어볼까요? 아이가 무슨 소리 했어요? 그렇지. 그렇지. 틀린거잖아요. 들어볼까요? 프리차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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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E 얘는 뭐? CH는 CH AR은 R G는 G E는 소리 안나요. 합치니까 프리차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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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뭘까요? 프리차이즈 프리차이즈 니가 먼저 이게 어떤 글자를 보고 어떤 소리가 날지 니가 소리를 내보고 그 다음에 불러서 소리 확인하고 알았어요? 연필 연필 가지고 오세요. 프리차이즈 프리차이즈 여기 있어요. 학원에 아 거기다 하려고? 프리차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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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니가 가져갔었어? 어쩐지 없더라 나아가 거기 간다 근데 있잖아요 코같은 약한 소리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할 때 코가 다른 소리를 하치면 약한 소리 내잖아요 그렇지 자 이번에는 소리내서 읽고 글씨로 써보겠습니다 거기다 하세요 거기다가 가끔 넘기지 마시구요 종이가 저절로 생겨 나무들 다 계속 생기는건데 낭비하지 마시구요 소리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네 확인할까요 그래프 끝났어요? 안녕 자 지금 도우나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애하고 이 애는 분명히 다르잖아 이 애 소리는 누가 내 이 애가 내 잖아요 애 대표소리 내 이름 불러줘 애 대표소리 애 아 힘 빠졌어 어 여기 있네 애 소리 그리고 이 애 소리는 누가 내 이 나 이 애 같은 애들이 내주지 어 이 애하고 이 애하고 다르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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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소리내용 읽어볼까요 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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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drop도 되겠지 drop drop 자 O가 되는 소리 정리해보자 O가 되는 소리 몇가지가 있어 o, o, a 그렇지 o, o, a 여기서 뭘 했어 2번에 o drop이야 drop 됐습니까 drop 아깝다 잘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소리 what fractal fractal 이건 아까 읽기 할때 봤던거야 네만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fractal 도원이 글씨 좀 많이 써야되겠다 글씨를 그리고 있어 쓰는게 아니고 하여튼 진짜 잘쓰는데 응 숙이를 너무 아는거같아 응 근데 숙이 조금만 하면 금방 넣을거같아 도원 이거 O 내죠 내죠 1은 물론 O 내죠 뒷받으면 다 O지 됐어 됐어 확인할까 fract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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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하나 딱 틀렸지 그정도면 잘한거야 fractal fractal 오케이 그 다음 자석 보자 어떤 소리날까요 brother brother 응 한번 해볼까 broth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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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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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했어야지 대문자나 소문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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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는소리는 똑같아 내는소리로 그냥 글자가 다른거지 자 여기는 뚝 봐야돼 이렇게 여기 있네 응 응 찾았다 응 찾았지? 어? 이거 왜 안했지? 응 왜 안했지? 한번 공부하고 나와서 해 말하기 시험 시험부터 쳐도 되는데 일단 말하기 시험 준비하다가 시험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갈거야 다 했어? 오케이 한번 확인해보자 브라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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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잘했어 잘한 편인데 딱 하나만 주의해야지 이 부분은 틀리면 안돼 이 부분은 틀리면 안돼 이 부분은 틀리면 안돼 이 끝에 오는 er이 er 되는거 er 이거 되게 많이 있어 끝에 er 오는 영어 단어가 되게 많아 그리고 er 소리됩니다 어? 네 sister 할 때도 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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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th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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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찬가지 어? 줄줄 나오네 소리 br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로 할까요? b b 오케이 한글도 헷갈리니? b b brief 한글도 비음하고 디귿하고 헷갈리면 어떡해 brief 이건 그리고 아까 내 읽기 연습할 때 나왔던거야 이거 브레이프 brie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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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클래스 카드 공부해도 되고 시험쳐도 되고 음 아무도 할 수 오케이 그것도 좋다 확인해볼까 brie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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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근데 그 정도면 잘 쓴거야 brief 거의 맞은거야 brief 잘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뭘까 브레이스 뭐라고 그레이스 그레이스 한번 써볼까요 그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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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어 쪽지 확인해봐 선생님이 내일은 어쩌구 저쩌구 그 다음 시간은 어쩌구 저쩌구 그랬는거는 왜 내일은 하게 됩니다 네 오케이 확인해볼까 근데 그렇게 쓰면은 에이가 무슨 소리 될 것 같애 그렇게만 쓰면 에이가 대표소리되냐 그치 근데 지금 에이가 내 이름을 불러줘 겠잖아 네 그치 에이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할라그러면 여기 뭐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처리 안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그래 여기에 소리 안나는 이가 있어야지 애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할거 아냐 확인해볼까 그레이스 거의 맞았지 근데 엘이 s가 아니고 c야 c도 s 소리도 할 수 있지? 이건 거의 맞은 거예요 그쵸? 그러면 grace 시험에서 선생님이 세 뭐 줄 거예요 어? 하나 grow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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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동원이 똑똑한데? th가 t를 약하게 했지 왜요? 수기 시험들 아 스펠? 스펠학습? 아 시험은 준비되어 있고 수기도 연습하면 좋겠지 지 오늘은 육한 데잖아 어제도 어 어제도 어 오늘은 육 육 자 됐어 네 확인한다 growth growth 어땠어요? 거의 맞았네 잘했어요 그러면 growth 잘했어요 growth growth 자 o w도 o 소리나 할 수 있겠지 o w도 o o not o 그렇지 o 잘 기억하고 있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드라운 드라운 써볼까요? 드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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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옆에다 다시 소리나 니하고 니하고 이제 그만 헷갈리자 흠흠흠 ㅋㅋ 어 으 으 으 으 으 그래서 오우가 무슨소리를 했어 어 오우가 내 이름을 불러 줘 했지 오우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할라그러면 오우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할라그러면 확인할까? 네 오케이 드라운 드라운 알았어요 오케이 B하고 D만 아깔렸으면 완벽했겠다 오케이 그래서 자 도원이 말하기 테스트 끝냈고요 또 할거야 이제 자 오늘 12 해서 쓰기 시험 치고요 그 다음 오늘 축제는 뭐래요? 11 오늘부터 다음 시간 우리 여기까지 12전에서 배우면 돼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